안녕하세요 다육앤콩크림 입니다. 오늘은 호야를 심어 볼 건데요 호야는 또 다육식물과로서 잎이나 꽃을 보기 위한 식물이구요 호야가 자라는 적당한 온도는 21에서 25대 정도 되구요 햇빛은 중간 이상이기 때문에 창문이나 발코니, 창측이나 발코니 쪽이 좋구요 물은 봄, 여름, 가을에는 흙이 표면이 말랐을 때가 좋구요 겨울에는 완전히 말랐을 때가 좋구요 호야도 잎이 통통해서 잎에 많은 물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구요 장마철에는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기간을 다 늘려주는게 좋겠어요 한 15일 정도 해서 흠뻑 주거나 전용관수를 하면 좋을 것 같구요 호야도 키우는 장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온도나 기온, 습도, 햇볕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서 흙이 말랐을 때 주는게 제일 좋을 것 같구요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화분이 굽어서 제일 아래에 스티로폼을 깔았어요 너무 즐거워 쪄기에요 흙이 뒤집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